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 입니다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기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 호흡이라고 할 때는 조금 감성이 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희망만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을 하고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내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고 진행하는 그런 체계적인 삶 꼭 그렇게 뭐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근거 있는 행동과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감성이 귀한 것임을 알지만 그러면서도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내가 직접 나의 가시권으로 끌어 땡겨서 내 근처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능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 이걸 이제 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텃밭 농사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이것이 수확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그런 걸 저희는 기대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내가 일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그런 기대하는 삶은 우리 강태공 너무나 잘 알죠 제가 또 여러 강의에서 강태공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강태공의 자세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강태공처럼 70살 80살에 쓰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태공은 80세에 쓰였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전설이다 보니까 정말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평생 낚시만 하다가 70살에 쓰인다 빛을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 내가 쓰여지든지 간에 그 쓰여질 때까지 나는 끊임없이 나를 다듬고 그리고 강태공은 낚시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시국을 약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낚시터에만 있어서 결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진 않겠죠 더구나 요즘 시대같이 뭐 발달한 시대에는 낚시터에만 있어가지고 죄송한 말이지만 어렵지 않게 낚시터에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신문을 보고 책을 읽고 인터넷을 보면서 세상 들어가는 것을 늘 보면서 준비하고 기대하고 갖춰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어쨌든 강태공의 자세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항상 적극적으로 강태공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무슨 내가 70, 80에 마지막에 확 그냥 어떤 빛을 보고 세상을 떠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빛을 보든 안 보든 나는 항상 진행형적 존재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빛을 보든 안 보든 항상 나는 갖춘 존재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 때가 된다면 그것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현재 해야 할 현재 내가 하는 일 여기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자신을 다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좌에서 늘 제일 얘기하는 게 수주 대토 이렇게 토끼 뛰어오기만 기다리고 또 감 나오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이런 자세는 결코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태공은 기원전 천 년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오래전이죠 지금으로 3,100년 전쯤 되니까 중국은 이때 하나라가 있었고 은나라가 있었습니다 은나라는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하나라나 은나라나 이런 나라는 우리 하은주 그러거든요 주나라가 바로 강태공이 건국한 나라 자기가 건국한 건 아니지만 주나라 문왕과 무왕이 주나라를 건국할 때 강태공은 그들의 스승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정신적인 부분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주나라라는 건 강태공의 정신 속에서 이끌어진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조선왕조다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이성계 이렇게만 생각했지만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어 가지고 이성계가 하지만 그의 모든 구도나 그의 모든 틀은 바로 이성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바로 이제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옛날에는 왕은 그냥 왕으로서의 창건자로서의 왕이지만 결국은 그 이성계라고 하는 왕을 옆에서 완전히 이끌고 그의 모든 것을 시시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바로 정도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의 스승 또 정신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모사라고도 하죠 때때로 이렇게 지혜를 주고 또 해야 할 길을 충고해주는 이런 사람 덕에 이제 이런 주나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뭔가 건국이 되는 것 주나라의 중국 사람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공자가 최고로 흠모하는 나라가 주나라고 주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역사에 남는 중요한 나라의 강태공 이라는 사람이 시작점에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라는 나라 이때는 기원전 천년경이니까 이때는 어마어마한 미신 미신이 판을 칠 때죠 미신이라는 것은 그 정말 현대적인 의미로 봤을 때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과학이나 지식이 없을 때니까 이렇게 미신적인 사상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강태공은 그 당시로 봐서는 이성적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강태공은 지적인 존재 또는 이성적 존재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강태공 당시에는 참 미신입니다 우리가 갑골문자 그런 말 하죠 갑골문자 뭡니까 바로 은나라 같은 시대에 수도 없이 갑골문자라는 게 뭡니까 거북이 등 껍데기에 점을 치는 거잖아요 글씨를 이렇게 해서 거북이 등딱지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점을 치는 거 그러면 내일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점을 쳐 무슨 뭐 하기도 전에 점을 쳐 무슨 뭐 하는 소풍 가는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 또 점을 쳐 모든 걸 다 점으로 해결하는 시대였던 거죠 이 시대가 아직은 지금처럼 과학적 사고가 약하던 때니까 그때의 강태공은 지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그러한 늘 그 연구와 그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봤던 거예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미신 또 무당 또 샤머니 모든 것을 주관하던 때 아닙니까 그때도 바로 강태공은 그 이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강태공은 80살 이게 전설적인 얘기인데요 진짜인지 모르게 80세가 돼서 이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강태공의 상징은 뭡니까 결국은 그의 마지막에 완성된 존재 제가 제일 많이 저희 그 연구소 강좌에 보면 완성 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완성 이란 말은 영어로 텔로스 라고 하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자면 고대 그리스어로 텔로스 똑같은 말인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종착점 이라는 말도 있고 완성 이란 뜻도 있어요 강태공은 텔로스의 상징입니다 강태공은 그의 평생의 삶의 마지막에 빛을 보고 완성되면서 중요한 일을 이루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그는 평생의 삶을 늘 준비된 자세로 살다가 그의 마지막에 좋은 일에 잘 쓰이고 완성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태공이 젊어서부터 잘 됐더라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하는 강태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일찍부터 잘 되는 거 좋아하죠 일찍부터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잘 되면 만개하고 우리가 대기만성 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름답고 커다란 그런 큰 역할로 마무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찍 빛을 보면 요즘에 우리 그 이런 간단하게 연예인들도 보세요 연예인 우리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깊이 보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면은 일찍부터 빛을 본 사람들이 보면은 중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만 어린 시절부터 너무 인기 있고 유명하던 사람이 평생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드물어요 너무 일찍부터 만개 활짝 피어버리고 너무 일찍부터 유명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감당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꾸준히 그렇게 되는 사람도 어쩌다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일찍 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분들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대단히 꽃을 피지 않으면서도 서서히 자기를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가수나 가수다 혹은 영화배우다 그러면 꾸준히 자기 자리에서 조금 조금씩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또 의미있게 보는 그런 인물들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대기만성이다 천천히 천천히 자기의 모습을 이끌어 가는 거 그게 참 삶에서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찍 빛이 나기를 좋아하죠 일찍 금방 뜨는 사람들 그것도 좋습니다 일찍 같은 값이면 일찍 뜨는 게 좋죠 그렇지만 일찍 뜬다 하더라도 일찍 뜬 그것이 평생 아름답게 잘 유지되고 계속 긍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철학을 할 때 서양 철학에 제일 많이 얘기 되는 게 이제 칸트죠 이만헬 칸트 우리 칸트는 칸트도 참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칸트는 자기 마을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케니 히스 브루크라고 이제 자기 마을에 있고 칸트는 원래 수학자 겸 철학자입니다 수학 교수로서 활동을 많이 한 것입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보면 수학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수학 모르면 칸트 얘기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이 칸트가 많이 내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칸트가 평생을 교수로 활동을 했지만 칸트의 그 역사적인 작품 순수 이성 비판은 거의 60이 다 돼서 출판이 됐어요 그 칸트의 3대 젖어 있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게 다 60이 다 돼서 그 뒤 책들은 순수 이성 비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성 판단 이렇게 나오는데 다 60 넘어서 나오는 책 칸트는 한마디로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그 자기의 3대 젖어를 60이 가까워서 내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60대 후반까지 책을 내고는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학문적인 평생의 업적이 마지막에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 사람들에게 영혼이 남게 되는 소중한 그런 역작을 남기고 떠난 것이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 57세인가 8세에 나온 것입니다 자기는 벌써 아주 젊어서부터 교수 생활을 했지만 뭐 다른 활동도 많이 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역사에 남을 명절은 바로 60이 다 돼서 나온 거예요 명절을 쓰지 않은 겁니다 60이 다 될 때까지 이런 것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젊었을 땐 잘 모르잖아요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젊은이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똑같이 대학교 입학을 해야 되고 똑같이 취직을 해야 되고 똑같이 결혼해야 되고 이게 획일화된 틀 속에 젊은이들이 갇혀 있어요 근데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훌륭한 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젊은 씨의 금쪽같은 시간에 똑같은 틀로 갇혀 있던 시간을 그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냈던 사람들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똑같이 가잖아요 거의 30살까지 똑같은 스펙을 원하고 똑같은 스타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나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늘 강조하는 레드오션이잖아요 레드오션 우리가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그냥 사람 태어나면서 어린 시절부터 한 30살까지는 이 레드오션의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럼 100만명이든 1000만명이든 그중에서 앞에 만명 안에 들어야 되고 앞에 1000명 안에 들어야 되고 이런 걸 요구하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복잡한 바다에서 허브적거릴 필요가 우리 실버스타인 그림 이야기 보면 곤충들이 덩어리가 뭉쳐있죠 이렇게 끝에까지 올라가려고 이게 바로 레드오션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해요 딴 데 가서 자기 삶을 살면 되는데 계속 남들 가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참 그 진행이 어렵고 삶이 힘들죠 그리고 남들 하는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일 그거 동경하는 게 뭡니까 일찍 자리잡고 일찍 뜨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얘 누구네 지금 취직했다는데 넌 뭐하니 누구네 집에는 명문대 같다 넌 뭐하니 요즘은 누구네 집에는 장가 같다는데 너는 뭐하니 이렇게 모두 짜여진 틀 속에서만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뜨는 걸 좋아해요 먼저 잘되는 거 일찍않지 잘되는 거 일찍 잘되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찍 잘되면 좋죠 그러나 삶을 100살, 110살, 120살까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고등학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지금은 중요해 보이죠 남들이 다 가니까 그렇죠 20년, 3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를 다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너무 또 기니까요 그건 일단은 좀 자제를 하고 자 어쨌든 강태공은 평생 놀다가 어느 날 그냥 로또를 잡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며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세상을 바라본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항상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죠 그가 때를 만나서 이렇게 주나라라고 하는 역사적인 나라의 틀을 잡고 그 놀라운 선례를 세우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장을 좀 미리 써놨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윗줄에 있는 내용은 주역에 나와 있는 주역에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해서 64개 중에서 1번개입니다 1번개 건의천개라는 1번개인데 그 1번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중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항용유회다 항이란 말은 우리 항공기 뭐 그런 항자랑 비슷한 계열이죠 항은 높이 날아갔다 용이 만약에 높이 날랐다면 유회 후회가 생기게 될 것 후회가 있게 될 것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갈게요 우리가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대학 다닐 때 그런 경우를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 때나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술 한잔 먹고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술 먹기 전까지는 아 저는 암흑야라고 합니다 저도 암흑야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한 재수삼수에서 들어온 사람들 나이가 더 많은데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 술 먹다가 술 취한 야 말 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말 놓자 둘이 술 취할 때 말로 차비 된 거예요 여기가 두 살 많은데 그러고는 막 끝날 때까지 서로 그냥 롤롤랄라 어깨동무 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술이 다 깨서 학교에서 만나는데 사막 사막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도 두 살 정도 차이 나면 친해지려면 얼마 걸리면서 물론 저는 재수 안 하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재수나 삼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마구잡이로 친해지지 않죠 서서히 이제 가까워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친근해지면서 나이 많은 친구가 우리 말 놓읍시다 그러면 그때 제가 말을 놨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정말 친해지면서 말을 놓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친해가지고 그냥 술 한잔 덕에 말로 차이가 그 다음날 보면 어색한 거야 항용유회다 갑자기 너무 높이 올라간 용에게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더 이상은 올라갈 데가 없어 후회만 있는 거예요 용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높이에서 이렇게 비상할 때가 멋있는 거지 다 올라가서는 용도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항용유회라는 유명한 글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마음속에 이렇게 품어 놓으세요 물론 일찍 뜨면 좋습니다 일찍 든 자는 그 일찍 뜬 거에 대해서 항상 내가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찍 뜬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운도 있구나 그러면서 고마워하기도 해야 되겠고요 또 내가 꼭 이 자리에 꼭 유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앞으로 더 열심히 이 분야에서 뒤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보통은 너무 높이 금방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단계를 밟아 가면서 서서히 내가 내공이 쌓이면서 올라가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올라가면 남들 보기에는 부러운 대상인 듯하나 그 남은 긴 세월 그거를 유지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항상 주위에 도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구불가야라 그랬죠 영 여기 우리가 하늘 하늘 천 따지 찬담 꽉 차 가지고 구 구는 지속한단 말이죠 꽉 찬 것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하다 꽉 차 가지고 이거 내가 완전히 중국 일본말로 이빠이 꽉 차 이 꽉 찬 거 이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항상 서서히 차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리가 있고 부담되고 힘든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잠용 물용 이란 말이죠 우리 잠용 선거 때 되면 항상 뭐 대권 잠용 그런 말 많이 하죠 잠용 드러나진 않아서나 지금 이렇게 밑에서 날개를 준비하고 있는 용 이게 잠용이죠 이 잠용 잠용은 내가 만약에 잠용이라 할 때 잡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 지금 이제 잠잠하게 지금 용 트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용은 물용이라 물은 여기서 Don't 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Don't 용 사용 사용되지말 잠용이 자꾸 사용되려고 하려고 하지말 내가 지금 잠용인데 내가 지금 오늘 가르쳤는데 빨리 날을 때를 만나야 되겠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그렇게 요동하거나 너무 그렇게 안달하지 말아라 잠용 물용 내가 잠용이라고 할 때 너무 사용되려고 그냥 안달을 치고 사용 안 된다고 불안해하고 시간 다간다고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잠용 물용 아유 참 얼마나 동양철학의 용어가 좋습니까 정말 이런 얘기는 몇천 년 전 얘기인데도 지금 들어도 새롭고 앞으로도 새로운 좋은 문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강태공처럼 평생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빛을 바라는 그 자세 정말 멋있는 자세고요 꼭 그렇게 살으라는 것은 아니나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강태공 아닌가 맨날 낚시만 하고 놀고 잠만 자다가 어느 날 로또를 만났다 결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강태공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그때가 왔을 때 그때를 차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마음껏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개영배 개영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개영배도 춘추전국시대에 나온 용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 이런 개영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개 개 경계하라 영 개영만 마찬가지로 꽉 차는 것을 경계하는 배 장화할 때 배죠 그러니까 개영배는 저는 과학 시간 프로에서 봤어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얼마 이상 차면 물이 쑥 빠져 항상 절제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상도에 보면 임상훈과 조선 말기의 최고의 비즈니스맨이죠 임상훈과 그 사람이 어느 스님을 만나서 개영배의 철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고 정말로 큰일을 하더라도 항상 여기에 대해 꽉 차면 안 된다는 것을 무리하거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마음을 항상 마음의 염두를 두고 사업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강좌에서 기대하는 이들에게 라는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우리는 강태공 얘기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태공의 삶은 기대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제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기대는 감성형이 아니고 이성형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기대라고 하는 삶은 기대하는 삶은 이성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배우고 내 머리가 논리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나의 때를 바라보고 나의 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감성적으로 희망적으로 그냥 잘 될게요 잘 됐으면 좋고 이런 덕담의 수준이 아니라 기대는 실천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실행하고 진행하는 수준 이것이 기대 요행을 바라거나 뭐 언젠가는 뭔가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그런 얘기에 기대가 결코 아닌 것이죠 기대는 반드시 이성적인 사고가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리고 저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모르는 게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 뭐 음식점에서 뭘 주문하는 거 주문 말고 우리가 예를 들면 열려라 참깨 그러면 동굴문이 열리고 나서라 그러면 병이 확 낫고 이런 걸 주문이라고 그래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성입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데서 이렇게 강조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는 이성입니다 기도는 결코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성적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언가를 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멘탈에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멘탈이 강해지죠 가만히 앉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내 멘탈이 강해집니다 어느 쪽으로 강해집니까 행동 쪽으로 실천 쪽으로 강해지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이 더 강해지고 성실해지고 충성 충실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얻어내기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것 그런데 감나마 밑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든지 뭐 토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을 원하는 그냥 내가 뭐라고 말하면 확 좀 뭐가 왔으면 하는게 주문이죠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취할 확률이 한 25% 이상 더 높다는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뉴욕타임스 기자가 제가 이전에 읽었던 겁니다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5%가 높습니다 또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정신도 내가 그 기도하고 말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정신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 몸도 정신에 따라오게 되면서 결과가 잘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기도는 이성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정신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신도 더 앞서기 때문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결심한 것을 더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기도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우리는 강태공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강태공은 영웅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웅이죠 이제 그러나 현대에는 영웅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현대에서는 현대에서는 옛날은 시대가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던 시대에는 한두 명의 영웅이 얼마든지 세상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하나의 세상이 바뀔 수 있고 왕 하나의 세상이 바뀌죠 지금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오바마 같은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있어도 세상이 쉽게 바뀔 수 없습니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게 이끌 수는 있어도 천지개백이 일어난다거나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그런 영웅이나 또 경랑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행하는 시대지 어느 한 영웅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하게 되고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도 하게 되고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장관도 하게 되고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기의 전공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대통령이나 왕이 나라를 다 이끌어 갑니까 나라를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일을 착착착 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영웅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고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죠 클릭만 하면 정보가 다 나오는 시대에요 그래서 지금은 영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일 내가 원하는 일에 성실하게 내 자격을 갖추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게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뒤늦게 나이 들어서 정말 빛을 발한 강태공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만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우선은 어 일찍 일찍 잘되면 좋은 것이다 제가 학력 유회라고 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일찍 잘되면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정신 차리고 어 그리고 항상 어 평생 그 완성되는 존재 여기에 대한 마음을 놓지 말아야 일찍 잘 되더라도 내 평생의 삶에 거쳐서 내가 내가 나의 삶이 완성된다는 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찍 잘됐다 하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일찍 잘되면 좋죠 일찍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어 일찍 잘되면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가 여기에서도 더 노력을 하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혹시 또 이 자리가 이제 어 다시 또 내가 잃어버릴 수 있죠 그 염려하지 그런 걸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려는 자세 업그레이드 하고 어 어 항상 준비된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어 좀 늦게 되더라도 늘 기대하고 준비된 삶 준비한 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이게 이제 강태공의 삶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쓰여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놓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운명의 일이지만 나는 항상 쓰여질 수 있는 자세가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항상 준비하고 항상 나를 어 이끌어 나가는 삶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준비된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에 성실하게 내가 하는 일을 작더라도 사소하더라도 여기에 충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의 정신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큰일도 하게 되고 또 사소한 일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사소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소한 것이 소중한 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끊임없이 자리를 자리를 지키고 성실한 자세로 나를 이끌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대하는 삶은 이성적인 것이다 감성 중심이 아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크 뭐 아름다울 때만 좋고 술 한잔 먹는 사람들에게만 좋을 뿐이죠 감성은 이성이 강하게 뒷받침 되면서 감성적인 것이 추가될 때에 빛이 나는 것 이성적인 것 하도 없고 맨날 감성 많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술 좌석에서만 좋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그 감성적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의 삶도 망가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삶도 망가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성적인 바탕 이것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감성적인 부분을 갖춰야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들자면 특히 좀 나이 들은 나이 들은 분 이런 분들에게 강태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나이 들러 가지고 자녀들이 다 크고 손주도 보고 그러면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냥 은퇴까지 다 하면 퇴직금도 좀 나오고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제 그냥 그냥 대충 즐기면서 그동안 못했던 걸 해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삶을 마무리해 마무리라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인생을 마무리할 시대다 내가 시안부 인생입니까 암에 걸려서 1년이면 죽습니까 서로 1년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 삶은 마무리가 아니라 늘 진행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금해야 될 것이 이제 마무리해야지 뭐 인간관계는 마무리하는 게 좋죠 내가 원수라든지 나쁜 거는 화해하고 그런 건 좋죠 그러나 삶의 자세는 계속 발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 맞는 한 가지라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해가면서 그 삶을 자꾸 개척하면서 진취적으로 살아야 돼요 나이가 많더라도 그러면서 떠날 때는 떠나더라도 또 그 이후에 또 나이 들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강좌에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끊임없이 진행되는 삶 그런 삶이 진정 기대하는 삶이고 강태공의 기대의 모습과 비슷하다 강태공은 80세에 발탁이 됐습니다 이건 뭐 거의 좀 불가능한 숫자 같은데 그렇게 전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로 근데 꼭 강태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지만 그 중심 자세나 큰 흐름의 내용은 우리가 마음속에 명심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강태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대하는 삶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모습처럼 가길 원하고요 뭐 80에 뜨고 90에 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생을 진행적으로 살면서 그리고 마지막 제가 텔로스라는 말을 여러 번 썼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의 그동안의 모든 발걸음이 완성된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나아가고 그리고 혹시 내가 기회가 주어져서 더 큰일을 하게 되면 더 큰일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의미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잘 해내다 보면 그것도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이 되고 그리고 나의 삶도 의미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이번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of the 여기에서 의미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